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오늘 제명했습니다. 동생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민당은 총선 전에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오늘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 아파트를 4년 전에는 동생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36억 원에 팔았습니다. 총선 일주일 전쯤 양 당선인의 동생이 이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이름만 빌려준 거라는 명의신탁 의혹이 나왔고 당 내부 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어머니한테 상속받았다는 다른 아파트 역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도 따라붙었지만 시민당은 당시 공천 취소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당 관계자는 양 당선인에게 사퇴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천을 줄 때는 어땠을까. 시민당 측은 민주당에서 옮겨온 후보라 민주당이 검증했을 걸로 생각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관계자는 양 당선인의 재산 형성 과정은 검증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양 당선인은 관련 의혹을 부인합니다. 명의신탁은 없었고 세금도 제대로 냈다는 겁니다. 세금 납부 내역은 다 소명을 했고요. 시민당 윤리위원회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허위 자료 제출 의혹 그리고 양 당선인이 정수장학회 임원이었던 점 등이 징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의결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합니다. 또한 형사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양 당선인은 제명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하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달 21대 국회의원직에 취임하게 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